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연후병과 마찬가지로 치매 또한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조기 단계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면 치매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앓는 치매의 90%는 알치하이머성 치매와 뇌혈관성 치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뇌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뇌졸중이 반복되어 일어나면서 뇌의 여러 부위에 뇌경색이 생겨 일어나는 치매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으로 앓을 수도 있는 치매는 알치하이머성 치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알치하이머성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이러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치매 초기에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치매 초기에 여러 증상들이 있지만 옷을 입고 벗을 때 행동을 통해 치매의 징후를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치매를 앓게 되면 옷을 입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치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주의 깊은 관찰력이 없다면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을 보임에도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처럼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으로 생각하고 때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기억장애, 언어장애, 방향감각 상실, 계산능력 저하, 성격 및 감정의 변화, 그리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무엇을 할 때 치매를 의심해봐야 하는지 모르시거나 잊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가 테스트를 겸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15개의 문항을 읽어드릴 테니까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손가락으로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2번,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3번,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4번, 약속하고서 잊어버린다. 5번,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어휴, 저 이런 짓 많이 하는데. 6번,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7번,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본다. 8번, 길을 잃었거나 헤맨 적이 있다. 9번, 예전보다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 10번, 성격이 변했다.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를 잘 내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또 의심이 많아진다. 이것이 치매에 걸렸을 때 일어나는 성격 변화입니다. 11번,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12번, 예전보다 방이나 주변 정리 정돈을 하지 못한다. 13번,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목적지에 가기 힘들다. 14번,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TV를 본다. 이건 좀 해설이 필요한데요. 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TV에서 나오는 말소리에 대한 이해력이 낮아져서 소리를 자꾸 키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15번, 마지막. 낮잠이 많아진다. 또 낮시간을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15개의 문항 중 몇 개나 손가락을 꼽으셨나요? 만약에 6개 이상 손가락을 꼽으셨다면 전문의를 찾아가 보다 정확한 치매 진단과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초기 증상도 알 겸 자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불러들인 15개 문항 외에도 옷 입는 것만 봐도 치매 징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치매에 걸리면 옷을 입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입을 때 보이는 치매의 징후 첫 번째, 상황에 맞게 옷을 선택하지 못한다.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또는 외출 목적에 따라 옷을 달리 입어야 하죠. 하지만 치매에 걸리면 이런 변화를 인지 못하고 옷을 입게 됩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옷을 겹겹이 껴입고 있다면 더욱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계절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같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옷을 입을 때 보이는 치매의 징후 두 번째, 잘못된 순서로 옷을 입는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해왔고 너무 일상적이어서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만 옷을 입고 벗는 데에는 많은 단계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생각해 보시자고요. 대개 3살 남짓 정도 됐을 때 순서대로 옷 입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단계를 일일이 세세하게 기억하기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순서도 뒤죽박죽 되어버리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겉옷 위에 속옷을 입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지 짚어 올리는 것도 잊어버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옷 입을 때 보이는 치매의 징움 세 번째, 매일 같은 옷만 구집한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며칠째 같은 옷을 입는 것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등산복 차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이건 뭐 예외적으로 치매와는 구분되는 행동이겠습니다. 치매 환자가 같은 옷만 입는 이유는 안정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익숙한 옷을 입어야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네요. 그래서 속옷이나 내복이 더러워져도 냄새가 나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옷 입을 때 보이는 치매의 징후 네 번째, 무슨 옷을 입을지 결정하지 못한다. 치매 증상 중 하나가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잘도 했던 복잡한 일이나 게임 등도 이내 포기해버리죠. 옷을 입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색깔을 맞춰 입어야 하는지 무슨 바지와 무슨 색 셔츠 그리고 어떤 자켓을 입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힘들어지고 하나도 즐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옷장을 열어 쫙 걸린 옷을 볼 때 아, 이걸 또 어떻게 고르나 하면서 불안과 낙담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많은 옷들을 옷장에서 싹 정리해서 몇 가지만 걸어놓는 게 좋다고도 합니다. 무심결에 넘기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과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것이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오늘 자가 테스트를 한 15개 문항과 함께 옷을 입을 때 드러나는 치매 증오를 잘 기억하셔서 행동할 때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치매는 한 번 걸리면 현재의 의학 기술로는 고칠 수는 없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으니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